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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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을 파견하신 것에 교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조투와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며 우리 교민들도 개개인의 역량이 우수한 고급 인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 도시의 교포사회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자고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내외교빈 여러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님들 또한 오늘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사활동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든 한국이 우수한과의 caring 기회전을 만나요. 이제 다른 종관장에서 사업 walkedhym票까지 한국의 미래는 7만 명 한국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클런 공유는 아주 어린이, 20년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아클런 공유는 아클런 공유는 한국의 아클런 공유는 좋습니다 . 30,000 한국어로 생활해 살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화 시절에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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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발전해 이 두 나라를 개념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와 사람의 관계를 개념으로 다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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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Frank, Auckland and New Zealand. You only have to look at the positive impact on our economy. I drove here in my Hyundai Santa Fe. I will be watching the Blues tonight on my Samsung TV. But also the impact that Korean culture is making in New Zealand. So Korean New Zealanders are doing very, very well. They are making a great contribution in our schools, in our institutions. 한국어회의 주인공 4 out of every 10 people living in Auckland were not born in New Zealand and the Korean commun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듣는 것보다, 가장 적량하고, 가장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산시가 오클랜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오클랜드를 비롯한 자매 도시들과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동토사회와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프레안데이 행사를 계기로 오클랜드 내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아름답고 정겨운 도시 부산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원의 주제와 주제와 홍해의 주제와 주제와 잔여의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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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의 주제와 주제와 반드시 주제와 주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발매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역시 우리 동포사회의 주제와 함께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주의가 제가 더 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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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작업을 줍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에게는 보러 갈 수 있는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만나서 모든 우리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국화, even though it was brutal, brought our two countries together in love and companionship. A strong bond that will never be broken. May that bond last forever. We're going over! On the floor, we'll have the two masters and all the tag. I'm going to welcome to the top of the crowd today. 앞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터줏대감 된 기분 같습니다. 회장님한테 우선 먼저 감사하도록 말씀을 올리겠고요. 우리 대사님하고 우리 부시장님 한국에서 오시느라고 너무나 힘드셨는데요. 우리 20주년 오프랜하고 부산하고 시스터시스를 매진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세월 참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흰머리가 히끗히끗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부산의 실입 무용단 퍼포먼스를 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분들도 기대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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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래 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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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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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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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